마시고 싶었던게 제대로 된 커피 였어요 근데 제대로 된 커피를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구요 근데 여기 코타키나발로에서 사와에서 나는 원두 커피를 아라비카 커피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마셔봤는데 맛이 신선해요 코타키나발로 산이 있는데 산 밑에 농장에서 나오고 동말레이션은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이 농장에 커피를 팝니다 그래서 코타키나발로에서 로보스타 다 파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아라비카 사바에서 나는 커피를 파는 곳입니다 오리지널 가격은 좀 비싸요 보통의 두배 10링깃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3,000원 2,900원 정도 합니다 11링깃 그래서 제가 마셔봤는데 맛이 신선하고요 신맛이 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맛이 있습니다 달짝지근한 커피 좋아하시면 아닌데 신선한 커피를 좋아하시면 여기서 제셀톤에서 저 아가씨가 파는 곳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만드시는 걸 보여준다고 하네요 아이스가 좀 많은데 이게 원두커피이고 되게 신선해요 이렇게 해서 주는데 오예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커피에 대한 전문가가 이렇게 카라멜과 신맛과 초콜릿이 맛이 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코타게나바루산에 있는 원두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대단한 청년 실업가입니다 와 지금은 그 농장에 있는 모든 커피를 다 소화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데서 이런 커피를 팔지 몰랐네요 그래서 제셀톤 오시면 사바의 커피를 드시러 맛보고 싶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사바아라비카 커피 우리는 우리의 사바아라비카 커피 이클럽을 구입하여 우리 커피를 구입하여 우리에게 10%의 커피을 보내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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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의 해완지 우리의 해완지 우리의 해완지 우리의 해완지 우리의 해완지 운대하는 민간입니다 사바아라비카 커피 이클럽 우리의 해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